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중심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성경과 나는 다를까? 초대교회 성도와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오랫동안 그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내 삶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믿음에 따라서 삶이 나옵니다. 내 삶이 초대교회에서 한 번 달랐어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지요. 결국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강을 통해서 바울이 세웠고 전했던 갈라데이 교회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했고 바울이 받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ater it turned out that over the time the gospel, they were corrupted and they were believing in a different gospel.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aul is telling tha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gospel that you're believing in is different from the gospel that I preached to you. 그래서 일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쭉 봤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는 인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고 인간이 가진 문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원래 인간이 어쨌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부터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왕같은 존재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왕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부른받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같은 말이라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반불케 할 만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장세기 2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3장입니다. 이 시간은 3장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인간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정말로 세상에 왕이었고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였던 인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스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3가지 죽음이 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이죠. 조금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육신의 죽음도 오고요. 하나님과 단절에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앞으로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봉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민국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골로시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왕같은 자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갈라데 4장 8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히브리스 2장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고 있다. 히브리스 2.14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를 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숭비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숨기고 사는 거요. 그래서 왕같은 자가 종이 되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편 50편 22절에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라고 했어요. 10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장세기 3장 8절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도망갔다. 모든 축복을 인간이 다 잃어버렸어요. 마치 인간이 어떤 상태와 같냐면 장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동, 공허, 허감이란 단어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아요. 빛이 없는 상태 자 이 공간이 있습니다. 캄캄한 캄캄 어둡다고 생각해 보시고 빛이 없어요. 저 문을 찾아 나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여감의 상태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혼동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혼동이요. 어쨌든 나면 어쨌든 가긴 가야 되니까 찾아서 가는 겁니다. 안 보여요. 의자에 부딪히고 책상에 부딪히고 일도 부딪히고 인생을 살아는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만난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리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릅쓰고 저 문을 향해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문고리를 하나 잡았어요. 드디어 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다. 문을 연 거예요. 화장실이네. 이게 공허요. 인생이 똥이 와 같습니다. 흑암, 혼동, 공허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주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딱 이 상태예요. 흑암이요. 어떻게 가야 되니까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혼동이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직지를 지정하고 나름 방향을 전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나름 성공했어요. 문을 열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공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담비를 피우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이상한 데 빠지고 게임이 빠지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거 원래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게 원래 인간인데 다 망가져버렸어요. 길을 모르겠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흑암, 혼동, 공허 상태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장세계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교육이 항상 악하다. 하나인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가 이래요. 생각하러는 모든 생각이 악하대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맘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맘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좋은 대학을 나왔을 뿐이지 좋은 옷을 입었을 뿐이지 좋은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의 상태는 상했어요. 그 마음의 상태는 부패해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같이 산다고 안 해요. 누굴 무신 남자를 만나 괴로를 했어. 무슨 생각하라고 사는지 몰라요. 거기서 말할 때 내가 얼마나 부패안된 사람인지 같이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집사람은 모른다니까 Because our face looks so fine, so my wife would not know about my heart.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So they will regard me as a good person.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So my wife is still misunderstanding. 이제 많이 눈이 떴겠지만 But I'm pretty sure she understand me a little bit now.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Oh, he's an okay man. 그렇지 않지요. But it's not true. If you look into the human's heart 부피할 만큼 부피했어. It's so corrupted.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That's how the Bible describes it. Matthew chapter 11 verse 28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늘 힘이 들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늘 마음이 힘들어요. 늘 답답해요. 뭔가에 무거운 짐을 지고 라는데 그게 뭐냐? 모르겠어. 뭔가에 짐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온머리는 병들었대요. 온마음은 피곤해 캐나다로 와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요. 캠핑 자리를 가봤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캠핑 자리를 가봤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3일로 쉬었다 하더라도 좋겠다. 우린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긴 차에다가 캠핑까지 딱 끌고 무슨 호수 앞에 갔는데 떼어놓고 사슴 고기 구워 먹고 기분 좋지요. 기분이 분명히 좋아. 3일 지나면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다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아. 오우 이런 감탄세가 나온다고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옷을 사면 3일이 행복하대요. 걸어놓고 봅니다. 내가 잘 샀지. 아우 잘 샀어. 차를 하나 사면 한 달이 행복하대요. 생각하는 차를 산거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차를 샀어.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아 잘 샀다. 오우 굿. 좋은 여자를 만나면 그리고 같이 살면 6개월이 행복하대요. 6개월이에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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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지나면 안 그런거요. 그냥 그래. 미인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랬는거요. 한국은 농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인간으로 행복해지질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인데 육신적인 조건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옷으로 행복해지지 않고 좋은 차로 행복해지지 않고 좋은 환경으로 행복해지질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마가범 7장 21절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엄란, 도둑질, 살인 마가범 7장 21-23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 장제의 3장 16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면 장제의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제의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엠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 문제입니다. 고통이 크게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이 더 커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을 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생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임신하고 아이를 얻는 고통이 있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고통이 있고 다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자식을 낳아 본 사람은 알잖아요. 자식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즐거움이지만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설 것이라. 가정 문제가 시작된 거죠.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그 가운데 가장 안에는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아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고통이 오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리스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 문제가 오죠. 환경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병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인간이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경제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질병 문제고 환경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게 경제 문제예요. 노력한 만큼 돈이 벌어지지 않아요.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10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 것이다. 경제 문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의 문제 또 하나의 원래 인간은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흙이래. 얼마나 인간의 축복을 상실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스 9.27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원래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다 잃어버렸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장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딱 은약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약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자신을 주신 것과 같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은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은약 선악을 알게 하는 여무실계를 치정해서 이거 먹지 마라. 지키기 쉬운 은약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은약이었어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생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 그냥 하나를 치정했을 뿐이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생의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생의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나무 하나를 지정하고 에덴 동생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 이를 주신 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규정했습니다.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정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이름으로 쓰신다면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요 이 나무를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결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보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악이요 만약 이 열매나면 먹고 싶다 많이 있다니까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바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한 바위를 지정하면서 이 바위만 올라가지 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혹시 바위에 올라가고 싶다 다른 바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지키기 쉬웠다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약을 부셨고 은약은 하나였고 지키기 쉬운 은약이었어요 아담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였어요 그 은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은약을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은약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은약을 왜 하셨냐 인간이 축복받은 존재인의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은약은 쉬웠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은약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냥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게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계 3장 1절에 뱀이 라고 표현했어요 게시록 12장에 보면 그 뱀은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약을 주실 때 그 자리에 하와가 없었어요 하와는 그 뒤에 만들어집니다 하와는 어떻게 은약을 알았죠 그럼 how did Eve receive the covenant? 아담을 통해 들은 거죠 through Adam 아담을 통해 들은 거죠 so through Adam she heard about the covenant 디무대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1 Timothy chapter 1 성경인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if you have the Bible let's look it up 디무대전서 1장 13절입니다 1 Timothy chapter 1 verse 13 even though I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바울의 고백입니다 it was confession of Paul 자기가 옛날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거야 before I was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왜 그렇게 되었냐 왜? 내가 믿지 않아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지금 믿지 않아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냐 믿지 않아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아담 하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and we can apply this to Adam and Eve Adam은 하나님께부터 은약을 알아요 so Adam received the covenant directly from God so he knew the covenant 그 은약을 하와에게 설명했습니다 and he explained the covenant to Eve 근데 하와도 은약을 알지요 and Eve knew the covenant 중요한 건 대충한다는 거야 however she didn't understand it correctly 장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let's go back to Genesis chapter 3 Genesis chapter 3 장세기 3장 1절에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절에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2장 16주 17절이 은약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대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갔나요? did you take a look? 아니죠 so they are talking about different things 다시 이 절에 가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돼있죠 so God said you are free to eat any trees from the garden 틀렸습니다 so it's wrong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and she said you may eat free fruits from trees in the garden 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대야죠 so God said you are free to eat all the fruits in the garden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so you may eat 틀렸습니다 so she got it wrong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you are free to eat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you are free to eat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그랬죠 and if you look at chapter 3 verse 3 틀렸습니다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it's wrong 중앙에는 선악을 하기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because in the middle of the garden there are other trees as well 중앙에는 생명 나무도 있었죠 because there were trees of life as well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and she continues 하나의 말씀이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and God sai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장세기 2장 16절 10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but take a look at 제네스 2.16-17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God said you must not eat it but he did not mention it about touching it 그렇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and she said we might die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but God said you will certainly die 먹으면 죽어요 if you eat it you die 근데 죽을까 하노라 but she said we might di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the expressions are different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하와가 알고 있는 게 많이 달라요 so we can see all these differences between what God said and how Eve understood 뭐와 같냐면 so what's the difference so Michael을 압니다 so it's like this I know Michael and I know Rob and I know Rob so I've seen them in Korea and right now we're staying in Mike's place 나이를 알고 있고 I know how old he is I know how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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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은약을 알아요 정확히 모르는 거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난 예수를 믿어 난 보고만 알아 모르는 바가 아니요 안다니까 그냥 정확히 몰라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압니다 트럼프를 안다니까 대통령이 뭐 했는지 알고 있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자녀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트럼프를 압니까 제가 제가 트럼프를 진짜 아나요 모른다니까요 이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알잖아요 진짜 아냐 마치 내가 트럼프를 아는 것 정도 하와가 은약을 아냐 안다니까 근데 마치 내가 트럼프를 아는 것처럼 하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말 안 했는데 갖다 붙이고 있는 거 빼뿌리고 대충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 바울이 왜 필박자가 되었냐 알지 못했어 그럼 바울이 그리스를 몰랐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안다니까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가 그리스가 될 수 없어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해자가 되었고 내가 뒷박자가 되었던 거예요 알지만 내가 믿지 않았던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로 지찍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정확히 합니다 믿지 않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어 한 사람은 알지 못해서 언약에 불순종하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서 언약에 불순종하나 여러분 중에 알지 못해서 언약에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서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런데 아담은 어디 있었죠 출장 갔나요 옆에 있었어요 성경 자세를 보면 옆에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안 말렸어요 그리고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 생각에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먹은 데 살아야 거다 하지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언약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먹으면 바로 그 자리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 언약을 알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래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먹는 즉시 죽는 게 아니요 그 날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약간 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 그 결과로 하나님과 반절되게 돼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